22만 5,1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삼양옵틱스입니다. 삼양옵틱스, 은, 은 동사는 사진과 동영상 촬영에 사용하는 카메라 교활렌즈의 개발,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으로는 포토렌즈, 시너렌즈, 프로시너렌즈 등이 있음 동영상 렌즈의 수요를 바탕으로 동사는 동영상용 전물렌즈 브랜드인 XEN을 출시하였으며 전 세계 50여 개국에 판매하고 있음 동사는 축적된 기술력으로 렌즈 설계부터 가공, 광학, 부품, 조립, 판매까지 일관 생산 체제를 구축함, 기업 개요 대시 광학 렌즈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의원구에 본사를 두고 있음 대시 디에셀라워 카메라 및 미러리스 카메라의 교활렌즈와 cctv 카메라 렌즈를 주로 생산하며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함 대시 동사 제품의 조립 및 도전 과정을 담당하는 남경광학 주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주 옵트라우물 흡수 합병하였음 재무 대시 프리미엄 제품 및 미러리스 중심의 AF 렌즈 수요 증가, 신제품 출시 효과, 미국, 유럽 등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상승, 법인세, 외환차손 증가, 자비익 감소 등에도 순이익률 역시 상승 대시 영화산업 회복, 오토 및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수요 증가에 따른 영상 렌즈 수요 확대와 열화상 카메라와 머신비전 렌즈 등의 개발, 신제품 출시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2월 10일 기준 장마감, 삼양옵틱스의 시가 총액은 1,062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삼양옵틱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831위입니다. 삼양옵틱스의 상장 주식수는 1,014만 9,688주입니다. 삼양옵틱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삼양옵틱스의 퍼은 10.1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6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8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5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703원을 보여주었으며 PBA은 2.7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03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A과 BPS는 각각 3.17배, 3,30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8.6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57번지억원, 30억원, 122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36번지억원, 21억원, 106억원입니다. 삼양옵틱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0번지 82%이고 유보율은 624.6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9.73이며 전일 대비해서 11.79-0.4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2.44이며 전일 대비해서 12.14-1.5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양옵틱스의 2023년 2월 1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4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490원보다 3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4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삼양옵틱스의 종가는 1460원이며 주가가 삼양옵틱스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삼양옵틱스의 종가는 1460원이며 주가가 삼양옵틱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삼양옵틱스는 거래량 15,140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58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6,335주, 키움증권에서 2,626주, 대신에서 1,651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1,188주, 신한투자증권에서 99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6,220주, 삼성에서 2,626주, nh투자증권에서 1,855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1,520주, 키움증권에서 1,41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00,6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삼양옵틱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삼양옵틱스 주가 전망 및 차트 Nancy 부산하고 이슈합니다.